24만 1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은 는 화장품 주문자 표시 제조 및 판매 개발 등을 하는 동사는 기초 화장품의 ODM 생산자 개발 방식 제조 및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함 동사는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한 화장품 회사이며 현재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의 약 40% 수준임 2018년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그루드랩을 인수하며 한국 중국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1999년 10월 설립 2016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엔돌핀 코스메틱 엠글로벌 인그루드랩 등의 자회사를 보유 대시 화장품 OEM 슬래시 ODM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 및 톤업크림 DPF 기술을 개발 제품 경쟁력과 선진 생산 시스템을 확보해 전 세계의 다양한 유통채널 구축 대시 2018년 11월 스킨케어 공장을 증설한데 이어 기존 공장을 색조 공장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공장은 2019년 9월 가동 개시 재무 대시 국내와 미국의 주요 고객사 수주가 감소하였으며 중국의 봉쇄 정책에 따른 물류 이동 제한으로 화장품 OEM 슬래시 ODM 수주가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실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쿠션 제품 등 색조 화장품 중심의 수주 증가가가 기대되며 신제품 출시 효과 미국 법인의 회복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한 수주 증가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4월 5일 기준 장마감 코스메카코리아의 시가 총액은 1,02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85위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상장 주식 수는 1,068만 주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퍼은 38.4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3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7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137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9번지억원, 201억원, 10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원, 170억원, 60억원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9번지 72%이고 유보율은 2551.6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5.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 더하기 0.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2.